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우리나라에는 당뇨환자가 약 600만명 전 당뇨환자까지 하면 약 1500만명에 달해서 많은 분들이 혈당관리가 필요한 현실이에요 심지어 저같은 젊은층에서도 당뇨병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모든 세대에 걱정거리기도 하죠 오늘 영상에서는 당뇨병 환자와 혈당을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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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미네랄 두가지인 아연과 마그네슘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5분도 안되는 영상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여러가지 미네랄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 혈당관리와 관련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자료가 있는 것은 아연과 마그네슘이 대표적이에요 특히 아연은 혈당관리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로 아연을 꼭 복용했으면 하는 책도 나올 정도로 매우 중요하죠 아연은 최장 베타세포네에서 고농도로 존재하며 인슐린의 육량체를 형성해서 저장과 분비되는 과정에 관여를 합니다 또한 인슐린 수용체의 신호전달 과정을 활성화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당뇨와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연 섭취 효과에 대한 22개 논문을 종합한 연구에 따르면 아연을 섭취한 그룹은 평균적으로 공혈당의 약 23정도 감소하고 당하혈색선은 0.5정도 낮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혈행 개선이 되면서 LDL과 중성지방 수치는 감소하고 HDL 수치는 상승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아연 섭취량에 따라 효과가 달랐는데 40mg을 기준으로 혈당관리의 효과가 차이를 보였지요 하지만 40mg 이상은 연구 목적으로 복용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복용법으로는 추천되지 않습니다 이는 아연의 하루 최대 섭취량이 35에서 40mg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고 과잉 섭취 시 복통, 두통이나 신경통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식사를 통해서 아연을 10mg 정도 섭취하므로 20에서 25mg 정도의 추가 보충을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평소에 먹는 비타민 제품이나 유산균 제품 중에서 아연이 포함된 것이 있으니 아연 함량을 계산할 때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연 제품은 해외 직구나 국내 제품 모두 괜찮지만 국내 제품은 인증 확인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해외 직구로 구매하시려면 개인적으로는 gmp 인증을 전 것을 꼭 추천드립니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마그네슘 섭취도 혈당 관리를 위해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마그네슘은 이슬린 수용체의 활성을 도와 세포네로 당흡수를 촉진합니다 이를 통해 평소에 혈당 수치를 안정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뇨가 없는 사람은 당뇨병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하지요 25개의 논문을 분석한 연구를 보면 당뇨병이 있는 사람 중 마그네슘을 복용한 그룹과 복용하지 않은 그룹을 보았을 때 공복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이 되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당뇨 위험성이 높은 사람에게서도 마그네슘을 먹은 그룹에서 공복혈당이 유의미하게 개선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다고 하죠 무엇보다 심각한 부작용이 없었던 점이 마그네슘의 장점이기도 하였습니다 마그네슘은 비타민 b와 함께 섭취할 때 시너지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능한 이 두 가지가 함께 포함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당 관리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도움되길 바라며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